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우리의 소망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 그리ádare 맨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예수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단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한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단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한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단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한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의 이름은 세상을 비추시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있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사랑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신 그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그의 보좌 앞에 남아가 왕계와 함께 경배하며 멸루 가는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하라 찬성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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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어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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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항 받아 고국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도 나 지금 죄에서 사항 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항 받아 고국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거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국에서 주님의 결단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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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세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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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세 사랑의 신축 사랑의 신축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신축 사랑의 신축 나의 참는 소망 사랑의 신축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신축 ring 사랑해 준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복시였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복시였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흑색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의 신축 사랑의 신축 나의 정된 소망 걱정듯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사랑의 신축 사랑의 신축 나의 삶의 신축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아멘 내 모든 삶의 신축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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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손 내 맘에 흘려와 주님의 깨끗이 사랑 나에게 내리시네 내 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가보이고 어명한 나를 주시는 달몰 주의 은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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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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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의 음성 내 몸을 울려와 주님의 그 그 신사랑 나에게 계시네 아 주님께 언제나 감사 찬송 드리네 주님의 고향 그 피로 구속함을 얻었네 아 주님께 언제나 감사 찬송 드리네 아 주님께 언제나 감사 찬송 드리네 속죄아 속죄아 주의 수대들을 속죄대 알렐루야 속일에 남하여 간빈장 속하세 흥미로 속죄아 흥미로 속죄아 흥미로 속죄아 맛보 applies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울려 흘려 주시는데 주님 전 WHY Trading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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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찬성, 찬성하리니 온 교회와 온 성도다 주 모여를 다 찬양하리라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3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20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령 충만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환 전도사님의 목사한 수식이 3월 24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시에 있습니다 제32회 장로부부 조찬기도회가 3월 3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전 장로부부와 교역자를 대상으로 드려집니다 제6기 1대1 제자양육 개강 안내입니다 양육자반이 4월 8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성경공부반이 개인별 일정을 조정하여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성경공부반은 셀리더와 HDTS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문의는 권정희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특강 이야기 마태복음 모집 안내입니다 4월 7일 주일부터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40분에 남성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지호 목사님, 홍윤경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률 100, 토요일 전도행진 대원 모집 안내입니다 4월 6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며 문의는 박지호 목사님, 홍윤경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를 위한 힐링스쿨 모집 안내입니다 결혼 7년차 미만의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3월 31일 주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예수전도단 민경수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문의는 배아미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헌금 안내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하늘비전 만나 4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신한철 집사님과 이춘옥 권사님의 차남 동명군과 마태 송파교구 윤병호 성도님과 강희섭 집사님의 차녀 연섬량의 결혼 예식이 3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강변 웨딩스퀘어 4층 암호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장영덕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늘비전교회에 온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거룩한 성의를 지키도록 우리의 발걸음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신 잘못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 기쁘하시는 삶 살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비전교회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1만 명 이상이 모여서 감사해드리며 1천대 이사령의 주차장과 7곳의 지성전을 봉헌하여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 말씀 지키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섬기며 사는 선한 이웃 본을 보이는 믿음의 장부와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저줌으로서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원로 목사님 세우시고 지금까지 귀한 말씀 증거하시며 한국과 세계보구마에 큰 업적 남기시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시도록 인도하시며 이런 교회에 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과 치료와 회복과 순종으로 다짐하는 시간되도록 목사님에게는 큰 힘과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호산나 성가대에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기뻐 받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는 큰 힘이 되시며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이웃을 섬기는 모범과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며 복주시기를 질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글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복음 전합시다 감사한 검을 우리 미얀마 선교팀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얀마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팀 일동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선교국장님 서재교 장원님께서 미얀마 단기 선교로 은혜롭고 보람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빌립 강서교구에서 전 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병원 신방감상금 임수연 집사님 아들 성빈이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퇴원감상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만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잘 만나도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정말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아도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사나주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참 은혜 가운데 보람되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 혹시 모르셨다면 거리가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탁 여시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하늘비전교회 우리 교회 이름 치시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1층에 내려가시면 4월달 만나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정말 은혜로운 4월달 준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누구의 소원일까요? 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소원이지만 성도님들에게 제 소원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어해요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참 여러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았어요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의 첫동생 마하네인과 및 사오리라 이런 분들이 정말 각양각색 모습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니게르도 있고 또 니게르는 니그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피부색깔이 까맣거나 이런 신분이 낮은 사람을 말하겠죠 또 헤로 왕의 첫동생 그럼 또 아마도 또 유모의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지역도 각양각색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참 멋있죠 그런 이 교회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섬겼냐면 2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오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 누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3절을 한번 또 보세요 1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선교사를 누구를 파송했냐면 그 교회 단임 목사로 선교사로 파송해요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제가 단임 목사지만 언젠가는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줬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와 진짜 갈 마음이 많은가 보다 기도해 주셔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11장 한번 또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전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님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도나 특별한 사람이 전도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참 특이하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바나바 사월이 연합하여 교회가 막 흥황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모여서 그렇게 금식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뿐만 아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교회 처음 앞장서서 구제하고 또 그들을 도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다 부러워하고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됐으면 좋겠다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그곳으로 가다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형은 어느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형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느냐 첫째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세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핍박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주변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 그 여러가지 환란, 핍박, 시련 속에 굴복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요 어떤 교회라고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막 뭉쳐 있어요 막 기도에 불붙어 있어요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가 막 흥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열심히고 기도가 막 불붙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이미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대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얼굴이 그냥 확 펴서 막 기뻐가지고 만나면 막 예수 얘기 만나면 간증 만나면 복받은 얘기가 막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달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이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다른 총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리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싶고 눌러버리고 싶고 그 다니엘을 밟고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 라이벌들이 다니엘과 계속 경쟁 관계인데 다니엘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의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콱 올무로 묶을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못하도록 콱 눌러놓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막 의논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줄서기 하거나 사람들과 앉아서 막 의논하거나 이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손을 딱 들어주니까 그렇게 의논하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이기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모든 모략 그들의 계기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확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사업할 수가 없다고 요즘은 정말 제조업이나 무슨 일반 개인사업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 아무개가 직장에서 그렇게 모함 받아 쫓겨났는데 사업하다가 사장님 돼가지고 요즘 잘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탁 나오고 그를 모함했던 다른 사람들은 다시 사자굴로 들어가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기도에 막 불붙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수준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요즘 제 아내가 썼던 책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하는 책이 한 4주째 베스트셀러예요 몰랐죠? 마누라 자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파출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게 글쎄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종교 분야에 1등을 쭉 하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떨어졌어 한 2등인가 3등으로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 한 달 내내 쭉 그래가지고 인쇄를 팍 했는데 세 번이나 인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죽을 고생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간증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간증이 많다는 걸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보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좌절할 일이 많습니까? 답답합니까? 그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려고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좌절 낙심 근심 염려 금지예요 싹 던져버리고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올 때 배고프면 뭐부터 얘기해요? 엄마 밥 이래요 우리도 밖에서 살다가 교회 타고 왔을 때 급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돈 하나님 건강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급하지 배고프지 힘들지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해줄게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을 탁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5절 보시겠습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신다는 거예요 또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가 어디 부흥집회를 갔는데요 거기 갔더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와 깜짝 놀란 게 세종대왕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을 거쳐서 동학혁명을 거쳐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다 가끔씩 하나님을 또 가르쳐요 막 하나님을 가르치다가 또 그러다가 달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3.1운동이 왔어요 언제 끝날까? 그 3.1운동이 지나가면서 아 이제는 드디어 이제 현대 근대사로 나오니까 끝나겠구나 했더니 아담으로 나가요 다시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한 시간을 제가 딱 잤더니 25분 동안 기도했어요 우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개인기도 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사정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셔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세요 구절이에요 구절 마태복음 6장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뭐라고 불릴까요 이거를? 주 기도문 여러분 성경책 좋은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맨 앞에나 뒤에 사도신경과 함께 주 기도문이 나와있어요 그 주 기도문 내용이 여기에 나와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첫째 보면 보십시오 구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날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유명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돼도 야 암흑해 암흑해 글쎄 알고 보니까 교인이래 아니 하루비전 교회를 다닌대 와 그래 야 그 인간이 교회를 다녀 요즘 교회 다 썩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잘 풀리고 잘 되고 뭐가 막 성공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면서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다스려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내 사업장과 나의 일터를 하나님 다스려주세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마귀가 그 모든 것을 그냥 마귀의 노름판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집안을 다스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네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3개월 치는 싸놓고도 없어서 참 갈급해요 목사님 우리 그렇게 많이 싸놓고 있지 않아요 오늘 가셔서 냉장고를 탁 열어보세요 그리고 냉동고 저 깊숙한 맨 밑에 깔린 거 하나 꺼내보세요 유통기한도 지난 그게 거기 있을 거예요 이거 언제 사다 놨대? 냉장고에 있는 것만 오늘부터 꺼내서 드셔도 일주일은 사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싸놓고도요 늘 부족해 늘 없어 그래서 늘 뭔가 세상 사는데 어려운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에 꼭 필요한 그날 필요한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 애국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달치를 한 번에 주시고 한 두 달치 주시고 야 기분 좋다 1년치 먼저 받아라 이렇게 연봉을 먼저 주시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냥 그냥 하루하루를 주셨어요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거두면 그날의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매맞아 죽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시험 들어서 무너지고 마귀 사탄에 종살이 하다가 그래서 잘못된 격길로 가서 멸망은 당했어도 하나님이 굶겨 죽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입을 만드신 그분이 먹이신다 내 몸을 만드신 그분이 입이신다 내 머리를 만드신 그분이 눕고 쉴 곳을 내게 마련해 주신다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앞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믿음을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경에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내 죄 사여 주세요 하나님 나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하여간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몽땅 싹 한꺼번에 그냥 씻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인 기도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예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거 난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혹 있다면 용서받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때 평들었던 그 신의 고 X는 하나님 발목같이 한번 또 문질러 주세요 딱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내게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시어머니 내 마음속에 한탄이 됐던 그 신의 내가 오늘 꼭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하고 담사서 그렇다니까요 그 담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용서 못 받아서 담산 거예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딱 맞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래요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눈이 어두워갖고 내 형편을 못 보는 게 아니래요 이유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맡긴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담을 어떻게 어무느냐고요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항상 내 죄 용서해 주세요만 하지 내가 섭섭했던 건 나에게 악감정을 줬던 건 나로 하여금 속상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싸우면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풀질 못한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술 한잔 먹고 풀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 술을 안 먹으니까 안 풀어 안 풀어 그 참 놀라운 건 목사님들끼리 싸우면 죽는 그날까지 안 푼대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은 아예 술을 입에도 안 대니까 안 푼대네 안 푼대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술을 먹고 가서 푸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술이 있다고 그게 무슨 술이냐 그랬더니 성령의 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받고 풀어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꼬부라져서 용서를 못하냐고요 우리 교인들은 다 용서했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딱 가서 앉았는데 그 인간이 족이 있네 오늘은 은혜밖에 틀렸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 그래갖고 거기 가서 그래갖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목사님 암흑에와 내가 같은 구역이면 저는 교회를 옮기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야 그럼 너는 그렇게 같은 교회도 못 다니면 어떻게 같은 천국으로 오겠냐 그러니 얘는 천국 가고 너 쟤 용서 못하니까 너는 천국 말고 다른 데 가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갈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동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용서해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우리 신앙 수준 신앙 수준이에요 기도를 할 때 막 소리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부르치지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고 신비한 일을 이루어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머리에다 재를 뿌려가며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옷을 찢어가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편지까지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뭘 세워야 된다고요? 덕을 세워야 돼요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밤에 올라갔었어요 갔더니 거기에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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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그 아버지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 그래갖고 그분 때문에 계속 아버지를 몇 번 하나 세봤어 아버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 청계산에서 기도가 안 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딱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따라왔어 따라왔어 여러분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다른 분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 잠잠하게 기도할 때는 잠잠하게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는 같이 방언으로 소리쳐서 일단 소리쳐서 그러나 또 요상하게는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은혜와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어요 지금까지 한 게 서론이라 이거 큰일 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는가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암흑해가 우리를 비팍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가 고상합니까 우리 교회의 수준이 딱 맞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로 정말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24시간 365일 교회문을 열어놔요 이런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인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근처에 무슨 출장을 왔다 뭐 일하러 왔다 뭐 때문에 왔다 해도 그냥 밤이 컬컬하면 예배당으로 뛰어들어오면 이 안에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기도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들이 기도할 때 이래요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중에 병약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분이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볼 때 근심이 막 생겼어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 큰 낭패를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브로 디도를 성경에 보면요 그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분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그냥 병자 그러면 감기약 찾으러 뛰어가고 어디 병원이 좋대더라 암흑에가 특효약이 되더라 이러지 않고 그냥 어디? 아퍼? 이리 와봐 배에다 딱 손 얹고 하나님 소화가 팍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 그래 이리 와봐 머리에다 탁 열이 뚝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탁탁 응답받을 수 있는 은사들이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교인들이요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면 이렇게 되겠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한 마음과 한 뜻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까요? 이거는요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 쭉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까칠하고 아 사람이 못돼 처먹었고 그럼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랑이 넘쳐나요 근데 여러분 사랑도 지식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MBTI 우리가 세미나를 지진한 중가 있잖아요 그때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했더래요 그래요 소하고 사자가 서로 사랑하니까 사자는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맛있는 고기를 갖다가 주나 그래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소는 사자가 자기를 막 위할 때마다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소는 그런 사자에게 나는 고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이런 걸 원해 그래갖고 사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자의 식탁에다가 풀을 뜯어다가 자꾸 올려놔 줬어요 둘이는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지쳐서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이 상처로 남았어요 너무 사랑하지만 뭐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뭐냐?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알 때까지 하고 싶은 말, 행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만 주는 거예요 응원만 해주는 거예요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를 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부담이 없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거나 또 사랑은 자기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6절, 7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래 참으세요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랑하지 말고 우쭐우쭐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와 함께 되기 위해서라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를 그에게 맞춰가야 돼요 사람을 참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저는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며칠은 안 먹고 참을 수 있어요 저는요 잠이 그렇게 달콤해도 안 자고 버티고 하룻밤은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참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람을 못 참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 못 참느냐고 물어보면 그것이 꼭 나 같아서 못 참겠다는 거예요 하는 짓이 꼭 내가 아는 것 같고 어쩜 그렇게 나 같은지 속이 다 보인대요 그래서 못 참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게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늘 강조하는 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늘비전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33절 보실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 아 여기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설교는 곧 잊어버려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말 감사해요 기억하지 않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대부분 기억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심지어는 처음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로부터 세 번 예배를 드렸어도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드린 그분이 지금 같은 본문에 같은 제목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목사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설교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은혜는 어디서 받는가 하면 삶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아요 성도님들이 자기 주장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말없이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참 목사가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없는 봉사자들 일을 해놓고 나서 목사님 목사님 비밀이에요 왜요? 알려야지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저에게 갚아주실 거니까요 이런 분들 도리어 다른 사람을 막 높이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목사도 존경심이 우러나요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강단에 제가 딱 서도요 때로는 제가 설교는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집사님 참 목사의 백배나 난 귀한 분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평신도로서 저렇게 귀하게 사실까 나는 목사가 아니라면 저만큼은 허림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개가 숙여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은혜는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저에게 꿈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만 딱 오면 이 교회 안에서 쉼이 있고 교회 안에서 회복이 있고 교회만 가면 세상에서 지쳤던 마음이 여기서 세임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길 것 같은 힘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쉼터와 같은 교회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불붙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래서 교회만 오면 쉼이 있고 평안하고 회복이 되는 그래서 세상에서 지쳤어도 이 세상에 살 길이 막막해도 교회만 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있는 주님을 체험하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잔치집 인생이 되어서 신바람 나고 살맛나는 교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에 있는 단임옥사실로 오셔서 그곳에서 여러분 꼭 저를 만나시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이렇게 임무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꼭 붙잡아 주셔서 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의 저주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아 간증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 꼭 붙잡아 평생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그 손에서 물질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백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헌금위원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트럼펫 연주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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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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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조합을 알아 나 올라가 영주의 풍만에 늘 납기여 영생의 복 납기여 납기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줘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황주성님 그리고 한자연님 김승래님 김명자님 민정수님 고수경님 최경희님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는 사순절 연속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아침 6시에 교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실 수 없는 분들은 앱을 통하여서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고요 예배 마치고 1층에 가셔서 만나를 꼭 구입하셔서 4월달 만나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총장로에서 주간하는 장로 부부 조찬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정성환 전도사님 목사한 소식이 있으니 기억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고 나도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며 살겠다고 나도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나누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주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